1. 주님 공연 대축일 전 금요일 제1독서 요한 1서 5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에 관하여 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피들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르코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 표현은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마르코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에 맞게 복음서는 두 번에 걸쳐 신앙 고백을 전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 곁에 있던 백인대장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두 인물의 신앙 고백은 마르코 복음의 핵심이며 위치상 복음서의 중간과 마지막에 자리하여 복음서의 시작과 함께 큰 축을 이룹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로 공생활을 시작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표지이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른 이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다른 이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몸소 보여주신 본보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뒤의 모습은 웅장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르면서 복음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님의 호칭이자 예수님의 신원입니다. 하느님의 인간에 어떤 일들이